서민갑부에서 전통술 정기구독 서비스로 월 매출 사업 이상을 계속해서 달성 중인 갑부의 이야기가 공개됐다. 20일 오후 8시 10분 방송된 채널A 시사 교양 프로그램 서민갑부에서는 만 27세의 연 매출 50억 원을 달성한 최연수 갑부가 등장했다. 그는 바로 전통술 정기구독 서비스 사업체의 이재욱 대표다. 이재욱 가구는 술을 소개하는 콘텐츠부터 회사에서 직접 만들고 있다며 소비자 타겟팅을 확실히 해 문화까지 배송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전했다. 구독 경제가 상황인 지금 이재욱 가구의 서비스도 벌써 구독자가 만명을 넘어간 상황이다. 이재욱 가구는 배송되기 전 박스 물량이 모여있는 창고를 찾았다. 이번에 나갈 물량이 다 합치면 1만 박스 넘을 예정입니다. 라고 이재욱 가구는 말했고 이어 제작진에게 박스 하나를 열어 소개했다. 선물 받는 느낌이 소비자가 열어봤을 때 들 수 있도록 이런 식으로 포장을 해봤습니다. 라고 이재욱 가구는 설명했다. 어떤 이가 이 전통술의 구독자일까? 제작진이 한번 찾아가 봤다. 이재욱 가구의 전통술 서비스를 구독 중인 한 가정집. 세 가지의 술이 구독되어 왔고 아내와 남편은 너무 예쁘다며 감탄했다. 이번 달술도 다 예쁘다고 두런두런 이야기를 나누는 부부. 전통술 1년째 구독 중인 신원호씨는 이게 색다르기도 하고 마치 전통주란 생각이 안들 정도로 너무나 예쁘고 그래서 지인들에게 선물도 해주고 싶고 추천도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술이에요. 라고 말했다. 신원호씨 부부는 전통술 덕분에 부부만의 오붓한 시간을 갖게 됐다. 핑크빛 술을 마시며 안주와 함께하니 더욱 꿀맛 같은 휴식 시간이다. 친구들과 여행 갈 때도 제격일 것 같다고 그는 말하며 아내와 한두 잔식 분위기 있게 먹다 보니 음식도 더 맛있는 것 같고 아내와 관계도 더 돈독해지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내 조영선씨는 집에서 이렇게 즐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아이도 있고 밖에 나가기가 그러니까라고 얘기했다. 취향에 따라 드라이한 술을 마시고 싶을 수 있고 좀 더 산미가 있는 술을 먹고 싶을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산업화되어 있는 술 위주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불만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렇게 다양한 술이 있었어? 하고 이 술이 입맛에 맞을지 안 맞을진 모르지만 이건 이래서 내 입맛에 맞구나 아니구나 내 취향은 이렇구나 이런 걸 알아갈 수 있게끔 하는 거 조라고 이재욱 가부는 말했다. 이재욱 가부는 술에 대한 다양한 취향을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길 바란다고 자신의 소망을 전했다. 구독이라는 아이디를 접목시킨 그의 첫 번째 아이디어는 그야말로 빛을 발했다. 구독 서비스를 처음 알게 된 계기에 대해 무자 제가 똑똑해서 구독 경제를 도입시켜 보임 건 아니었고 처음에 같이 창업한 친구 중에 미국에서 학교를 나온 친구가 있었어요. 미국의 경우엔 구독 경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빨리 활성화되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미국에서 구독 서비스 속장이 있는데 우리도 해보면 어때? 해서 그걸 계기로 시작하게 됐어요. 라고 이재욱 가부는 말한다. 전통수유과 구독 서비스의 결합으로 탄생한 이 사업은 매출도 상당하다고 한다. 카드사에서 무려 9,500만원이 들어왔다는 소식에 이어 대략적으로 월 매출이 4억원 가량이라는 이야기의 직원들도 이재욱 대표도 놀라워했다. 저희 이번 달에도 월 매출이 4억 넘었습니다라며 이재욱 대표는 역시나 젊은이들인 대표 직원들과 하이파이브를 했다. 온라인 주류 판매와 구독 서비스 매출을 합해서 제작진이 추정 개선했을 때 예상년 매출은 약 51억 6천만원 정도 될 예정이다. 이어 직원 박준영 씨는 12월에 넣을 전통수를 블라인드 테스트하는 과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블라인드 테스트할 전통수 7가지가 테이블 위에 올랐고 직원들이 전부 참여했다. 이 시험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견 없이 전통수를 먹어보는 것이라고 한다. 모두들 필기구를 들고 신중하게 전통수를 음미했다. 포도맛도 나는 것 같고 다른 직원은 딸기인 것 같다는 이야기도 했다. 이는 충북 영동에서 생산한 포도로 만든 와인이었다. 이재욱 학부는 저희 마케터분들은 전통 소물리의 자격증도 있고요 라고 소개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회사에 전통주 소물리의 자격증 가진 분이 5명 있어요 라고 이재욱 학부는 말했다.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늘 함께 시험회를 가진다고 한다. 이재욱 대표는 저희 고객분들은 다들 전문가가 아니에요. 술에 대해 전혀 모르는 분도 그래서 함께 참여해서 진행해요. 그리고 항상 똑같은 분들하고만 하면 편현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때그때 술을 맛보고 싶은 분들이 모여서 합니다 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욱 학부는 전기배송의 장점 중 하나로 가격 경쟁력을 꼽았다. 가격이 저렴하지 않으면 한번 해볼까? 하는 마음이 들지 않거든요 라면요. 그는 따로 구입할 때보다 정기구독을 했을 때 평균 12% 정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다고 전했다. 술이 원래 소매가와 도매가 차이가 큰 고부가 가치 상품 중 하나라고 그는 말하며 그런 부분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욱 학부와 직원들은 직접 전통술 기회를 떠나는 모습도 보였다. 채널A 시사교양 프로그램 서민가부는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10분 방송된다. 조현우 기자 리포터의 탑스타노즈.co.kr 감사합니다.